네 이번에 국감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을 상대로 한 동행명령장 발부됐어요 자료화면도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요? 아 그럼요 와 이거 진짜 여러분 30만 좀 빨리 만들어주십시오 야 빨리 60만 가고 싶네 와 야 우리 자막도 나왔어 자막 경찰인가 김건희의 개인가 어 이거 좋은데 네 저거는 이 자막은 저건 캡션은 누가 쓴 거예요? 아 저 자막은 이제 저희가 다 준비를 대본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우린 개라고는 안 했는데 얘는 아 그걸 저희가 자극적으로 뽑아봅니다 저분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입 벌리고 있잖아 네 김건희의 개인가 네 아 그게 말하고 있는 아 들었다 아 심리적으로 들었군요 듣다 보니 그게 들렸나 보지 네 그러네요 이 동행명령장을 갖고 이제 관저 가봤는데 제가 또 선생님 관저도 앞에 가봤지 않습니까 지난 청소대 투쟁을 가봤는데 이거 뭐 관저 근처도 못 가요 완전 왕궁이야 왕궁 구중궁거립니다 엄청 멀리서 막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뭐 들어가는 길목에서 400미터 떨어진 곳에다가 바이드케이트 아이고 관저 근처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곳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멀리 네 아무튼 저렇게 못 가게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? 뭐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원래대로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그러니까요 오욕하는 거고 뭐 국회의 법 집행을 막는 불법 행위잖아요 경찰이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요새는 그냥 윤석열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그 모든 상식 기준 이렇게 다 묻어진 것 같습니다 뭐가 법 위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게 되는 것 같지만 느껴지죠 뭘 하면 안 될지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우리 대학생들도 완전히 무슨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고 실제로 뭐 그 경찰들이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우 저 애들은 막 총으로 가격을 하고 무슨 뭐 대단합니다 진짜 나라가 예 지금 어제 그 인터넷 언론 자주시보 거기 전현직 기자들을 4명이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건 한 언론사에 4명 압수수색은 뭐 전례가 없죠 전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뭐 그러고 또 충북동지회라고 하는 그 단체와의 연계성 뭐 이런 거를 캐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굉장히 길게 있더라고요 압수수색을 네 12시간 막 하셨던데 네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7시가 끝났다는데 네 네 전례 없어 보게나요 이게 지금 이제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선생님 윤석열이 지난 8.15 독트린 독트린을 또 선생님께서 독은 개니까 개트림이고 개소리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셨던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심리가 그렇게 분석이 된다 이거죠 네 네 파르르 독트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검은 손동 세력들을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뭔가 이런 거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무인기 사태로 뭔가 국지전 도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더더군다나 이 어떤 공안탄압 이쪽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게 지금 그 신호탄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뿌이라를 계속 뿌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쪽에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뿌린 거 아니에요 제발 쏴줘 네 제발 쏴줘 안 쏴 오물풍선만 넘어와 확성기 틀었어요 제발 쏴줘 이젠 쏘겠지 왜냐면 박근혜 정권 때 그걸로 쏘겠다고 하면서 전쟁이 날 뻔했잖아요 그랬죠 2015년에 그것도 아니까 아 그래 대북 확성기 틀며 쏘겠지 안 쏘네요 네 그래서 또 무인기까지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네 무인기를 보내서 자극을 했는데도 안 쏴요 네 중대 성령만 발표해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빨리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전쟁이 안 터지니까 그래서 저는 들고 나온 게 파병설 네 북한 군대가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파병설과 이런 공안전국을 조성하기 위한 간첩단 같은 걸 조작하기 위한 공안탄압 네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느냐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쟁 날 때까지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걸 스톱할 수가 없는 멈출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윤석열이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한동원도 그렇게 발로 차서 쫓아낸 데는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건 현 시점에서 볼 땐 전쟁과 개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윤석열은 전쟁이 날 때까지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아 특히 11월 5일 대선 전까지 미국 대선 전까지 전까지 위험하다 네 그리고 혹시 대선이 끝난 뒤라도 바이든 임기가 남아있는 시점까지는 네 뭐라도 저지를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난리를 계속 칠 것들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과 관련된 촛불 집회와 관련된 사실 이제 그런 탄압들도 굉장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존에 그 나왔던 게 이제 김민웅 대표를 사찰하는 국정원 애들이 그런 것도 있었고 대진연 학생들도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뭐 현장에서의 폭력을 행사하고 김민웅 대표에게 그리고 또 촛불 행동 회원 관련 업체를 수색해서 회원들을 다 명단을 회원 관리 업체를 명단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타이로는 좀 연관되어 있는 자존시보도 사실 이제 촛불 집회를 가장 빨리 보도하는 그런 매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갈수록 공한테라면 심해질 거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전쟁이 터질 때까지 할 겁니다 저희는 어떡하죠 끌어내려야 된다니까 빨리 네 알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윤석열 가만 놔두고서는 네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매체로 interessant 너는 어떻게 사 Wi-Fi